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도 지금 회자됩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나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먹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현 박범계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비호 논란을 두고 강하게 맞선 바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결국 식물총장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썼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천하는 한동훈 검사장을 바라보기만 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법무장관 내정자로 화려하게 복귀를 한 셈인데 민주당은 왜 저때부터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봤을까? 자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왜 애정을 갖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속마음도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 표현하게 됐었습니다. 한동훈은 거의 독립운동하듯 수사에 온 사람이다. 중앙지검장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라고 지난 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수사를 계기로 계속해서 현 정부 아예에서 스스로 표현하기는 탄압과 좌천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속마음과 관련된 질문 여야 두 분 드릴 텐데 앞서서 박용진 의원께서는 왜 민주당이 한동훈에 반대한지를 모르면 국민의힘은 정말 감떨어지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한동훈을 오랫도록 싫어한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저는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니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전혀 국민들이 볼 때 흔들림이 없으면 되는 건데 왜 민주당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수사를 해서 각광을 받았고 현 정부에서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됐고 그 라인 선상에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정권의 목에 힘이 들어가는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는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싫어하고 한동훈 검사장도 좌천시키고 했던 거잖아요. 자기 사람 수사에서 싫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수사했는데 그게 정권과 관련돼 있는 거고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사를 정권 입장에서 볼 땐 아무 겁도 없이 수사를 하니까 그걸 갖고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걸 갖고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겁먹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들 요구잖아요.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정권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되고 수사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걸 국민들이 원하는데 여두야고 구분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주문을 수행했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 싫어한다. 그건 여전히 저는 계속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도 감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박윤진 의원님.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0.73%의 아슬아슬한 당선 결과를 얻으면서 본인도 국민 통합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뒤져보니까 후보로 대선 출마하겠다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앞세웠었어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어느 한쪽을 손 들어주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야가 서로 잘 협의해서 가라. 특히나 행정 권력은 윤석열,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법 권한은 여전히 민주당이. 이렇게 주면서 서로 불편하지? 불편하면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는 순간 그건 다 끝났어요. 저는 이게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한동훈 검사 시절에 본인이 무슨 수사를 해서 어떻게 국민적인 진영 갈등이 한복판에 섰게 됐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있어요.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다들 잊고 있었지 한동훈이 장관이야. 이렇게 앉히고 하는 순간 저는 미래도 좀 깜깜해졌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적 정의. 이미 우리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김혜경 씨의 법화 유용과 관련해서 저는 단호하게 그거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 묻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사실들. 동원돼 있었던 김건희 씨의 새로운 은행 계좌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까. 계속 묻잖아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적 정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의 수사. 그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서도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지적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저스티스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 행정에는 도움이 되고 유창한 영어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워나갔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앞날에는 깜깜한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나 여야의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가운데서 보기에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즉,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되면 선택적으로 수사를 끌고 갈 거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정권 수사할 때는 박수치더니 자기네 사람 수사한다고 내치는 내로남불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내정이라는 걸 두고 부딪히고 있고 스튜디오에서도 이견이 상당한데 구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고 그것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고 어떻게 bathtub의 정권에 관한 게 가장した지 또 다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했고